콩, 콩 , 콩, 콩, 콩 얼지도 몬 얼지도 몬 잘한다 인정 콩, 콩, 콩 자, 거기까지만. 왜 중중머리를 지금 감각을 느닷없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어? 중중머리 소리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이 리듬에 익숙해져요 그럼 배웁시다 이제 어프고 어프시오 고고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천변 일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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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끌어올리고 흘러내리고 하는 엄들도 다 해야 돼 우리 저번에 그 저기 배웠었잖아 제 child 그 때 제일 끌어올리는 음 다 배웠지? 끌어올리고 한다는 건 일 흘려 그럴 때는 끌어올리잖아, 일륜홍. 홍에서는 흘려, 흘리잖아, 흘려내리는 거야. 일륜홍 해봐시다. 일륜홍. 굿.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 번 알려주면 너네 그냥. 그것이 어렵다고 그것을 죽어라 못하는 사람들 있어. 아니, 진짜로. 고고, 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변, 일륜홍. 여러분들은 너무 잘해. 천변도 너무 잘하고. 고고, 천변. 이것도 징그렇게 안 돼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냥 내가 소리새끼. 떽떽 찔러는데 너무 잘하는데. 고고, 천변, 일륜홍. 헤이. 고고, 천변, 일륜홍. 너무 잘했어요. 부, 상, 도, 비, 도. 부, 상, 도, 비, 도. 보통은 부를 세 박자 하지만 여기서는 부가 두 박자야. 상이 세 박자, 의 한 박자. 부, 상, 을. 시작. 부, 상, 을. 높이, 도. 시작. 높이, 도. 높이, 도. 높이, 도. 하고 피해가 여기가 아홉 번째 박에 팍 맞게. 높이, 도. 높이, 도. 두 박을 먹고 들어가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야, 한국어 자진 난 게. 한 번 더. 야, 한국어 자진 난 게. 월봉으로 시작. 월봉으로.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렇지. 월봉으로. 돌고 돌아. 월봉으로. 돌고 돌아. 맞아서 잘했어요. 월 두 박자. 봉 두 박자. 그렇게 해야 돼. 돌봉으로 돌고 돌아. 돌봉으로 돌고 돌아. 고개가 딱 이게 맞아야 돼. 한 번째 박이. 고개가 돌고 돌아. 시작.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으로 돌고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렇지. 밑에서 저음에서 끌어올려서 돌아. 이렇게 가야 돼. 돌고 돌아. 시작.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지꽃. 세 번째 박이야. 이것도. 하나, 둘. 어장촌 개지꽃. 지대가 아홉 번째 박이 딱 맞아야 돼. 거기다 X표. 짓 위에다가 X표. X표가 뭐야? 척이야. 척. 동그라미에다가 점 찍은 것은 덩이야. 덩. 덩을 할 때는 저게. 근데 거기 시작하는 곳에 덩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장단이 시작되는 곳에 덩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덩 해놓고 두 박자 쉬고 어장촌이 세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걸 알고 이해를 해야 돼. 표시를 할 때. 어장촌 개지꽃. 하나, 둘. 어장촌 개지꽃.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이것도 세 번째 박 딱 해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궁 딱 해서 시작하는 거야.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하나, 둘 흐름이 떴구나 cis 하나도 구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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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돼? 음이 아까 안맞았어. 태안봉 구름이 떳구나 하나 둘 태안봉 구름이 떳구나 이제 되었어. 구름하고 름하고 같은 음인가 높이가? 구름이 름이 근데 거기서 름에서 웨이브가 되었지. 구름이 이렇게 됐잖아. 구하고 이하고 똑같아지. 구름이 떳구나 떠는 그거보다 한음 더 높아. 이보다. 구름이 떳구나 이렇게 되어있어. 구름이 떳구나 고하 난다 둔데고 고하 난다 둔데고 고해가 척이 맞아야 돼. 고하 이것은 합에서 시작하는 거야. 덩에서 고하 난다 둔데고 고하 난다 둔데고 그렇지. 고고 천변 일은홍 고고 천변 일은홍 그렇지. 구상 구상 빛도 구상 도 빛도 빛도 양국 자진 난게 하나 둘 양국 자진 난게 월봉으로 돌고 어장 청쾌 개 해 짖고 세 번째 빡 하나 둘 고하 청쾌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구름이 거 구름이 하나 둘 해 lica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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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난다 눈대고 고하난다 눈대고 잘했어요 한번 더 한 다음에 뒤에 나갈게요 고고 천변 일륜홍 고고 천변 일륜홍 좋아요 우상음도 핏도 우상음도 핏도 양복을 자진한게 하나 둘 양복을 자진한게 돌봉으로 돌고 돌아 돌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개해짓고 세번째 빡 하나 둘 어장촌개해짓고 해야 한봉구름이 떴구나 해야 한봉구름이 떴구나 고하난다 눈대고 고하난다 눈대고 잘한다 동평이 불에 둥실 동평이 불에 둥실 잘했어 동평이 불에 둥실 둥할 때 아홉번째 둥실 이렇게 돼 시작 동평이 불에 둥실 다시 거기는 부점이 있어 평이 부평이 물에 둥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부점이 있잖아 부평이 물에 둥 물에도 거기도 물에 둥실 부점이 있으니까 시작 부평이 너무 길지 부평이 물에 둥실 부평이 물에 둥실 부평이 물에 둥실 그렇지 둥실이 저기 봐 저기 그게 아홉번째 빡이 해야 하니까 부평이 물에 둥실 물에가 일곱 여덟번째 빡인데 물에 물이 길고 애가 짧잖아 부점이 있어 물에 둥실 이렇게 돼 있잖아 시작 부평이 물에 둥실 허룡은 잠자고 허룡은 잠자고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 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 여천에 파실 동정 여천에 파실 금색 주파가 역이라 금색 주파가 역이라 금색 주파가 역이라 흰색 숲하가 연기라 그렇지요 고하난다 눈 되고 고하난다 눈 되고 평이불의 중실 평이불의 중실 어둠은 잠자고 어둠은 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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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둠은 잠자고 어둠은 잠자고 잠자고 어둠은 잠자고 어둠은 잠자고 철새는 월월 날아듣는다 동정여천에 파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금색축파가 여기라 금색축파가 여기라 금색축파가 여기라 앞발로 발을 끼고 당어 앞발로 발이 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앞발로 벽팔을 벽팔을 올리지마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탕탕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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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난다는데고 부평이 불에 궁실 어룡은 잠자고 어룡은 잠자고 발새는 월월 날아든다 발새는 월월 날아든다 공정여천에 파시추 공정여천에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다 금색 주파가 여기다 앞발로 벽팔을 띄고 당겨 앞발로 벽팔을 띄고 당겨 깃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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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조리 요리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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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콜까지 다시 보아난다는데고 보아난다는데고 부평이 불에 궁실 호평이 무배궁실 워룡은 잠자고 워룡은 잠자고 찰쌤는 월월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초 동정여천의 파시초 흠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담궈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담궈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담궈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담궤 뒷발로 장랑을 탕탕 뒷발로 장랑을 탕탕 탕탕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지 뒷발로 장랑을 탕탕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오리 요리조리 저리오리 다시 요리조리 저리오리 요리조리 저리오리 잘했어요 고고 천년일홍 고고 천년일홍 현재 고고 구고 사항이 너무 길어도 안 돼 딱 세 박자만 구하게 구 무상도 깃돔 양곡을 차진한 게 하나 둘 양곡을 차진한 게 골봉으로 돌고터라 골봉으로 돌고터라 어장촌 개짓보 하나 둘 어장촌 개짓보 해야 한 번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야 한 번 구름이 떴구나 구름이 아고도 하지마 구름이 올라가야지 해 해야 한 번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야 한 번 구름이 떴구나 또 하나는 다 눈대고 헤이 또 하나는 다 눈대고 구평이 물에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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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평이 물에 끕면 응 heir upon Zu 두 장단을 붙였을 때 여유가 없지 바로 금색 주파가 나와야 돼 동정여천의 시작 동정여천의 과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이것도 여유가 없어 붙여서 하면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초급하게 전당당과 뒷장단이 여유분이 없어 그냥 쫙 나가는 거야 앞발로 시작 앞발로 벽팔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요리조리 요리 요리조리 요리 여기서도 보면은 뒷발로 장낭을 탕탕 하고도 요리조리 요리조리 요리 이렇게 돼 있어 뒷발로 뒷발로 장신한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 요리 이렇게 돼 있어 도둑을 요리 blows 그 사이사이에 알아서 숨을 안 쉬면 그거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나가잖아 하나 여유 없이 그냥 한 장 한 박자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간 쉬는 박자가 없어 노는 박자가 없이 넘어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